안녕하세요 야호 요시강 요! 안녕 안녕 요시 안녕 요시 안녕 마우마우 야호 오늘 생얼인데 괜찮을까? 내 얼굴? 아이돌이긴 한데 생얼이에요 생얼이다 생얼이다 게임이 엄무이다 삐로삐로 안노도 뭐 소리 틀려요? 아이폰 문제인 것 같은데 기계 소리 난다 내 아이폰이 고전 난 것 같은데 이렇게 그거잖아 나 모니터 봤거든 저번에 내가 이렇게 아 에어컨 에어컨 끌 수가 없는데 에어컨 끌 수가 없어 에어컨 끌 수가 없어 야! 에어컨 에어컨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죠? 아 이게 내 폰이 고장 난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 모자 어때? 뭐 뭐 뭐 달려있어요 음 어때요? 모자 귀여워 그죠? 약간 뭐 같지? 뭐 귀엽죠 이거 걸치에 지인펄 걸치에 건데요 음 좀 커요 이게 두 개 있으면 그건데 뭐 하나 있어도 불 모양 그래 약간 이렇게 이게 좀 지저분해야 이쁘긴 한데 이렇게 세팅하지 마 그렇지 그렇지 응? 귀엽네 어우 이거 필터를 바꾸고 싶다 잠만 어 뭐야 이건 곧 있으면 없어지게 생겼고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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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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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귀신같이 생겼고 이건 약간 좀 긴 밖에 생겼고 이건 이것도 곧 있으면 없어지게 이게 어 이건 약간 뮤직비디오 감성 이건 이건 입술이 너무 빨개 이것도 곧 있으면 없어지겠다 이게 또 어 뭐가 좋을까 이게 이게 이거 괜찮 왜냐면 생얼이라 좀 이건 나도 꾸미고 싶어요 여러분 아 이거 맘에 들기네 이게 좋은데 이게 좋은데 아 이거 이렇게 할거야 그냥 허락받지 말고 그냥 허락받지 말고 괜찮죠? 이것도 잘 보이고 털리너부터 털리너부터 언제 머리 염색해요? 지금 계획은 없는데 막 염색하는 계획은 없어요 아 근데 역시 파워가 너무 많네 맨 그 댓글이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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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지만 원하이 그건데 역시 저연님 밖에 할 수 없는 감지가 너무 멋있어요 진짜 파워 리액션? 조금 이따 할까? 아니면 뭐 OTD나 뭐 이런 거 다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자 어때? 오빠 콘서트 벌 수 있게 내가 돈 모을 때까지 기다려줘 그럼 오오 오오 오피디 소개 기대되었다잉 오늘 보여주고 싶은 약간 많이 안 입었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해 이렇게 이렇게 해 기억지 않아? 이렇게 해 그 다음에 바지를 엄청 크게 해 그 다음에 아 이걸 얘가 이런 이거 이런 스타일이야 오늘 괜찮 어때? 바지가 커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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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진짜? 완전 좋다. 괜찮은데? 가와이 괜찮네 스타일이야. 진짜? 니 스타일이면 뭐 최고지. 이거 오늘 사이랑 종우랑 루토랑 그 오늘 그 특혜맵 먹으러 왔어요. 그 거기서 계속 얼굴에다가 이거 다 이거 여기 때리더라. 그런 장난을 쳤었던 모자입니다. 아이고 나만 마음에 들어. 귀여운 것 같아. 그 상상이 가죠. 왜 왜 들어 그러니까 에이 뭐야 엄청 웃겼습니다. 오빠 오늘은 정말 멋져요. 기분이 좋군. 애기 모자 같다고? 그런 것 같긴 해. 뭐 뭐 애기 모자지. 몇 시 나 지금 푸딩 먹으면서 라이브 보고 있어? 안 돼 하지마 내일 내일 아 맞아. 내일 맞다. 내일 그 특 보러 오시나? 오실려나? 오실 수 있으려나? 아무튼 내일 회사가 있는데 그 저도 드디어 가게 됐는데 그 뭐야 그래서 단 거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가 엄청 저 단 거 먹지 않아요? 다음날에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뻥 안 치고 이렇게 돼 그래서 나한테 욕하지 말라고 응? 투맨은 많이 먹어. 대신 다이어트하지 말고 나만 좀 나만 이쁘게 나오도록 노력할 테니까 투맨은 많이 먹어라잉 아 누가 욕한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되는 내가 싫은 거야 거울 보고 뭐 촬영해야 되는데 이쁘게 나오면 좋잖아 겨우 어? 나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 그 모든 스태프분들이 나를 찍을 그거 하려고 팬들 보여주려고 다 이렇게 준비해서 다 모든 걸 우리 오기 전부터 이렇게 다 꾸며서 다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와서 그게 나는 뭔가 프로정신이지 그게 아니요 나는 좀 그게 좀 그렇더라고 약간 좀 막 먹고 하는 시기도 있었잖아요 제가 근데 좀 그게 좀 그런 거야 보니까 되게 그 사람들 다 열심히 해서 이쁜 모습 찍어주려고 했는데 내가 이러고 와서 어떻게 뭐 해도 잘 안 나왔어 막 그러면 좀 마음 아프지 않아 마음 아프지 않아 마음 아프지 않아 가 아니라 좀 그건 그래서 뭐 물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배고프면 먹어버릴 날도 먹어버리는 날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 좀 더 이거 필터 난 맘에 들어 좋은데 이거 어때 뭔가 약간 그냥 감지 있잖아 뭐야 종환이 나니지 데이 나니지 데이 나니지 데이 룸 귀여워 라이브 하고 있어 종환아 아 종환이 진짜 종환이가 너무 귀여워요 저 그 항상 아침에 보면 어쌉 이렇게 하거든요 옷 하나 네 괜찮아 너 그 옷 하나도 이쁘게 볼 파줄 거야 다가 그리고 엄청 귀여워서 괜찮아 종환이는 뭐해 밥 먹고 있으려고 맛있게 먹으라잉 맛있게 먹으라잉 맛있게 먹으라잉 네 종환이 귀여워 수담 수담 해줬는데 그 그거 다른데 만지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깨만 이렇게 근데 저는 알죠 그런 거 다 형이 하면 귀찮은데 형 입장에서는 귀여워서 그거 못 참지 그거 야 마타아이마쇼 조환아 고맙땡 아이고 착하 착해 착해 착한 나이야 종환이 진짜 종환이 일본어 늘었어요 사이랑 그 맨날 항상 일본어를 얘기하거든요 가끔 가끔 나한테도 일본어로 얘기해요 일본어 열심히 해요 종환이 착하 아니라 착해 종환이 착해 알겠어 종환이 착하 종환이 착하 종환이 착하 저 착하야 종환 종환이 열심히 하지 그리고 뭐 있었나 얘기 풀 풀 얘기가 있었나 둘 다 귀여워 종환이가 훨씬 귀여워 종환이 빠이 흠 대 대 대 흠 나 너도 착해 에 너가 도착해 반전 에 반전이 반전이 생홀의 만드는하트 죄송합니다. 제대로 할게요. 캡처 타임! 뒤에 누구야? 적인 것들. 이거 말하는 거였어? 오빠 핸드폰 새로 바꿨어. 바꿨는데 고장 났나 보네. 계속 설이 난다네. 윙크를 해줘, 윙크를 해줘. 왜 두 분 말했어? 윙크를 해줘, 윙크를 해줘. 윙크를 해줘, 윙크를 해줘. 윙크 해줄게, 윙크 해줄게. 윙크를 해줘. 와. Y2K 느낌? 그런 느낌이네 요시 너한테 70,50 몸하시고 있어 물이야. 안경 알이 있는 거야. 응. 이거 도수 좀 쎄가지고요. 저 눈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도수가 쎄요. 그렇습니다. 왜 맨날 안경 알이 없어. 쓸 필요가 없.. 저는 개인적으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없는 게 좋지 않나? 모르겠어. 패션으로 쓰는 거니까. 그러네. 패션으로 쓰는 거니까. 깔을 빼고 있어. 이거 만져도 되냐고? 자! 내려. 이거 잘 지키네. 잘 지키네. 잘 지키네. 네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듣고 싶어. 잘 지키네. 잘 지키네. 잘 지키네. 오빠가 어제 고배 갔다고? 고배 갔다고? 고배로 갔다고? 고배로 갔다고? 고배로 갔다고? 인가 뭔가ikum.. 아니 dangers ging이тра? 5 머리가 좀 그래서 일어났는데 머리가 약간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와우! 와우! 너무 잘생겼는데? 하면서 모자에 섰죠. 머리가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뭐 약간 이렇게 잤나 봐. 뭐 굴리면서 잤나 봐. 그러면서 그랬어. 오빠는 새해 네일 아트를 하고 싶습니까? 네일이요? 잘 어울릴까? 이거 한식이 있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뭔가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네. 오빠 만든 맨두. 이제 맨두가 아니다잉. 골살이 없어져서 있지롱. 공백공제.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지. 곧 하겠지. 안 돼 볼살. 아니 또 볼살이 있으면 안 좋아할 거면서. 이렇게. 뭐 이러고 다녀? 무대할 때도? 뭐가 멋있네 이게. 아 집 나왔다. 뭐가 멋있는데. 또 저거 볼게. 또 저거 볼게. 또 저거 볼게. 이랬어 밀미. 요시 능석 어디갔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없어? 있는데? 아 여기 있어.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없는디 있어. 그러니까. 웃겼어. 바 있잖아. 안 돼. 너무 잘 안 돼. 아니. 네.